나비 딱 이탄 너무 편안하다 마치 집에 온 것 같군 뭐야 혹시 슬라임임? 아니네 왜 독잘줌 쭈이 찍찍이 찍찍이 엘리트 다 죽이자 거창 넘어 자 샤워 기댄 체력 다 털렸네. 체력 다 털렸네. 체력 다 털렸네. 체력 다 털렸네. 체력도 털렸네. 오 스내골 똑바르기. 미친. 락아블린 나오면 흐접 만들수 있는데. 야 너 허접이잖아. 아니? 피까? 와 이 쉬운 전투다 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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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는 뭐 벌써 이겼네 아니 1박 이겼다고 육강령 이겼다고 유령의 형상 작업도구 오오오 아니 룸피까지 빰 담배나와 연락 주자 담배 마려온 사일런트 헤헤 하하 일로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수리검 이번판 아니었잖아. 잠깐만.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어. 이건 누구의 기억이지? 한글자막 제작된 한글자막 제작진 난 여기서 나갈거야 넌 못가 임마 넌 남아 털렸다 아니 뭐 그만 나와 임마 온 세상이 상섭이다 호호 압도만 한게 없어 집 정관도 좋아하는 압도 정밀 와 정밀 사기다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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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짐스 아 이 뭐하냐 예 롤즈 집중 악몽이 폐순호완 방해하니깐 넓어버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예 불교에 저라 으 으 으 으 어 재생 기짓비 기짓비보다는 프레츠회가 낫지 않아 개노답 사명세다 으 개노삼 딜바 156 와 괸서 사기카드 와 플러스로 주네 디귿디귿 플러스로 주네 디귿디귿 제비 전문성이면 다 된것같은데 뭐 강화라도 돼있었으면은 우려해봤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나 좋은데 늦어지는게 음이야 금이 이겨줘 자 어섭이죠 연금 복주 폭주가 조금 더 낫지않나 빠짐승이 있는데 뭐 별 별인데 엘리트 가기가 싫네 담배 피울거라 비싼거 때려야 되는데 담치파이트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둠이 붐은 온다 총매 써야되지않나 아 뭐 총매까지 필요하겠나 구상이나 써 이규준? 담배 두번 필수 있긴한데 안해 야 뭐 좋은거 가져왔냐 뭐 이런걸 다 아유 잘 쓸게 갱이? 아니 입맛 야 입맛 야 입맛 입맛 네네 다짐쏘이 나 담배 피울꺼야 너도 담배 할래 오산된 개박 얘도된 산박 나 담배 나 담배 나 담배 나 담배 나 담배 나 담배 형상 쓸걸 근데 뭐 이번 턴에 써도 된다 나 담배 나 담배 유령 반사 담배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여기로 가 나 담배 나 담배 나 담배 여기로 가 나 담배 자 메다 계속 물 줘 아이스크림 나이수 아이스크림 곤란 민첩이 각인다. 짝상특 3스텍 아니 내 유물! 유물도둑이야! 유물 나중에 돼도 안주던 유물. 아이고 이런... 유물도 안주던 유물도 안주신다. 유물도 안주신다. 유물도 안주신다. 담배나 피는게 낫겠네. 유물도 안주신다. 중괄론 중관론 유물도 안주신다. 유물도 안주신다. 유물도 안주신다. 유물도 안주신다. 유물도 안주신다. 다음은 누구냐? 비힘성. 나 비힘성에 깨어난 자가 상대해주마. 유물도 안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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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마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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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하냐 잘 잘 될랑가 반대표 일단 발략 발략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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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압도 쓰고 천천히 하는게 사기적인 기믹이 있지 2팩 털을 카운터치지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능력이니 독재 포션? 독재 포션으로 유령의 영상 두번쓰면 이기는거 아닌가? 이 앤금 아 발놀림 발놀림 나중에 쓸걸 아유 지금 쓸 필요가 없지 이걸 맞네 아주코츠키님 싸게벌 구독 감쌉니다 애가만 안맞긴한다 흑상의 안 끝나 악몽은 이 단 하나의 전투를 위해 지금까지 벤치에서 놀았어 아유 맞을 뻔했네 이 순간만을 위해 스넥올폼 미쳤다 쥐 쥐는 별로 일안했네 팔담 아씨 팔담이나 했어? 사수가 10장이라 팔담을 내도 사수가 10장이라 좋으시겠어요 유물 떼먹는 유물 예수